1,600m 국산 4,600m 7경주 7,400m 7경주입니다 6,400m 원평팀입니다 선행 한번 사달라 부탁을 하는 것 같아요 6,400m 원평팀을 놓고 합니다 7,400m 바이킹아트가 직전에 좀 무리를 했었습니다 7번마 바이킹아트 장복식 6번 7번 6번 7번 6번 7번 지금까지 지켜내고 있는 6번 원평팀입니다 6번 원평팀과 2호 기수 박가족이는 7번 바이킹아트와 박으로 기수가 정반 3위까지 치고 나면서 추격합니다 6번 원평팀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6번 원평팀과 2위권 연결이 1000m 제주 2경주 토요경마 제주 2경주입니다 1번 망 철선녀 14조 한상대 마방에 철선녀를 쌍복 대가리로 놓고 추력 한방 바로 옆에 5조 1준호 마방에 10년 고도입니다 2번 10년 고도에 취 쌍복식 1번 2번 1번 2번 3번 매력투원 1번 천선녀가 2위까지 그리쪽 3번 매력투원은 바깥쪽으로 3위입니다 선수는 2번 철연고도 1번 철선녀 2위까지 3번 매력투원 3위로 2번 1번 3번 합수면서 결선 통합입니다 서울 5경주 출발했습니다 토요경마 제주 5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노리는 딸라파크 제가리 이 CC1 기수하고 궁합이 잘 맞춥니다 3번만 글로벌 코디가 아피리룸 끌어대는 총에 가탄스러운데 CC1 기수가 잘 제어를 하고 있어요 자 기본능력 앞서 있는 3번 글로벌 코디는 쌍복 대가리 놓고요 6번 가하나 파워의 선행까지 7번 대가리에 6번 3번 글로벌 코디 여유 있습니다 6번 가하나 파워가 2위 자리 바깥쪽에서는 7번 안쪽에서는 1번입니다 선두는 3번만이 가장 앞섰습니다 3번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9경주의 4경주 일요일 부산 4경주입니다 부산 경마 10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 놓고 때리는 딸라파크의 쌍복지 배가리 자 바로 9번 부리도 위저드 4번 오늘 이 순간 10번 희망가람 9번 배가리에 4번 10번 2연승에 도전하는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2연승 달성할 수 있을지 직선 줄에서 단독선도 더욱더 거리차를 벌리면서 오늘 이 순간 연승을 가져가는 순간입니다 이어서 브리도 위저드 게이트 열리고 서울의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일요일 마지막 구경주입니다 8번 나홀 스나이퍼 요 놈을 쌍복식 배가리에 놓고요 2번 티즈 바라우즈 6번 노던타임 현대가리에 2번 6번 현대가리에 2번 6번 나홀 스나이퍼가 버티는가 바깥쪽 치고 나오는 디즈 바라우즈의 역전입니다 디즈 바라우즈가 속재철 기수 함께 바깥쪽 역전에 성공하면서 안쪽 나홀 스나이퍼가 2위 여기에 6번 노던타임이 3위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2위